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빠져봤어 아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파이팅! 야 또 그만하고 싶다 안 맞다 오, 쏘리! 왜 이래? 이 둘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안했지? 너무 티나? 안 봐요! 안 맞다! 진짜 했는데 왜 그래요? 됐어, 됐어! 봤어! 진짜 했어요 빨리해! 됐어? 아직 안했어? 왜 미사 밖에 해 너무 떨어져 입술 이렇게 됐어 아 부담스러워 됐어? 아니 이리와 너 왜? 왜 피해? 나 무서워 아니야 안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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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게? 자기 마이클 꼬부하는 거 아닌가? 아 좋아 나